고춧가루 고춧가루 초고라치 콜라 나 이제 가야겠다 갈게 15도 일찍 이승 고춧가루 전시를 천천히 침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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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을때 공기 하 하 하 하 하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 그동안 많이 불안하셨죠? 그래서 서울시가 시작했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이용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늦은 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정해진 시간 약속한 장소에 스카우트팀이 대기합니다 노란조끼 스카우트를 만나시면 신분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인 앞에서 직접 상황보고까지 하니까 두 번 안심하십시오 당연히 집앞까지의 경로를 상의해서 도보나 차량으로 집앞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립니다 서울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위해 마련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스카우트 화이팅!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위해 마련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친절한 스카우트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귀갓기를 도와드립니다 나 가야겠다 나 간다 지금 출발해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